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이제 관심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은 3파전 구도가 형성돼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 모두 선거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을 앞세워 호남 싹쓸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돌발 변수로 떠오른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략공천 검토소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중앙당의 전략공천이 검토도 가라 이렇게 하면 저부터 반대할게요 현실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인물 영입을 통한 불꽃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신인을 대거 등용하고 호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 민심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모집을 하는 것을 주된 이번 지방선거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선거를 치러 나가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경쟁력 있는 인물 영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주당과의 1대1 경쟁 구도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조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